쿠키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1. 프로필 활동명은 조보아, 본명은 조보윤으로 1991년 8월 22일 생 대전광역시 출신 배우입니다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게 길어서 대부분 키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직접 밝힌 키는 165cm입니다 연기 인생 10년차를 넘긴 조보아는 사실 배우를 꿈꾸기 이전에 항공 승무원의 진로를 꿈꿔쳤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항공관광학과로 진학하였지만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또한 조보아는 비투비 뮤비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수락했다고 할 정도로 비투비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쓰는 애칭이 뽀라서 그런지 팬틀럽 명이 뽀해보이고 팬들의 선물 인증을 잘해줘서 인증요정이라 불리기도 하며 안고독한 조보아 방에 들어가 채팅을 한 적이 있을 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2. 작품 활동 2012년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 임수아 역으로 정식 데뷔해 주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 천천히 인지도를 쌓아 나가다가 사랑의 온도에서 열등감으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아 눈표장을 찍고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주며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조보아는 연기뿐 아니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약 1년간 진행을 맡았는데 표정으로 기분이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라 백종원이 주로 맛이 좋지 않은 음식을 시식시키곤 해서 마덕슐랭이라는 별명이 지어졌고 똘똘하고 솔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호감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자주 불러 조보아씨라는 별명이 탄생했는데 그 덕분에 시골이나 외진 곳에 가도 다들 조보아씨라고 불려주게 되어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보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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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조보아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보여준 모습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보아를 떠올리면 골목식당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구미호견의 남지아 역을 통해 주연을 맡아 인생 캐릭터로 디테일한 감정선을 잘 보여주며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연기 인생 대표작으로 꼽히게 되며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보여줘 연기자로서 다시금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3. 조보아만의 방법 스트레스 조보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의 원인 이야기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금방 잊고 넘기게 되어 스트레스가 많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먹는 걸로도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매운 걸 너무 좋아하여 한동안 촬영장에 집에서 직접 선 청양고추를 들고 다니며 삼시세끼 꾸려먹기도 했고 이젠 웬만한 매운 건 맵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촬영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커피는 항상 딱 한 잔씩 마시는데 감정신이나 대사가 김신을 촬영할 때는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인성 파도파도 미담이라는 소문난 좋은 인성으로 친구들 동창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까지 발뻗고 미담을 전해서인지 조고안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2020년 대한민국 소방청명회 소방관 임명에 이어 최근에는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 수상과 동시에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에 선정되는 등 항상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I 배우 외길만 걸었을 것 같은 조고안은 알고 보면 JTBC 아이돌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메이드 인류에 참가했다 탈락했었는데 그 당시 IHQ 소속사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조고안의 재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보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목식당을 통해 요리에 감각이 있고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요리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편이 아니고 미각 후각이 둔한 편이었는데 골목식당을 통해 발달했다고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영하는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복수를 위해 군검사의 길을 선택한 차후인력을 맡아 쇼컷으로 변화를 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보여주며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도전하는 배우 조고안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